자, 그러면은 제가 산단을 드릴게요. 아, 그럼? 산단 아니고? 아직 안 볼 거야, 아직 안 볼 거야. 뒤로 보여주시면 돼요, 뒤로. 긴장가 아니라 발. 이거 발 절인 사람이 도둑이야. 진영이... 왜? 자. 자. 자, 먼저! 일단 엽서를 뽑고 시작을 할게요. 자, 하, 개리! 야, 누가 도둑일까? 아, 아니십시오. 전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종국이가 뽑으면 돼요, 뽑게. 없는 사이에 많이 봤었지, 졸귀야? 긴장되는데, 보자. 안 보여, 안 보여. 있어, 있어. 있어, 저기 도둑 뽑았어. 아, 헷갈려. 응? 미쳐. 응? 왜 이렇게 알아요, 오빠?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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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이거. 정국이 형, 이거. 정국이 형, 이거. 정국이 형한테 있어, 지금. 아,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제발, 제발. 분명히 있어. 땀난다, 땀난다, 땀난다. 재석아. 네. 형이 이제 도둑, 여기 도둑 있어, 없어? 네? 도둑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우리 진짜 안 돼. 어, 한 번 해봐.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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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라. 그렇지. 형. 형, 형. 야, 형. 이게 진짜 denied Okay. 아, 너 형,iz. 아, 형 되게 재미없게 하네,izzy. 아, candidates 안 봐. 어, 형 되게 재미없게 하네, тысяч precis precis. 다 재밌었어. 아, 너, 형 진짜. 야,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았니? 아무래도 이렇게 signalpeople 가 Stjerik exposed. 저 어루치다고. 아이,ombres 다 몰라야지. rito. 형, laundering. 다 몰라야지. 아, 궁금해. 이거, 이거 더 감추해. 아, 이 형 되게 재미없게 해. 형 때문에 망했어, 이 코너! 이거 강추 아, 궁금하다 이거 야, 지난주에는 알았는데 먹었는지 모르겠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마다 1등 하신 분은 나갈 거고요 1등 한 분이 본인 카드를 누구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사라데이 타기 아시죠? 아무껏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셔서 네 내려와서 런닝볼 입는 사람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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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걸 피해 잘 걸리거든요 내가 오늘 네 운이면 나는 오늘 돼 그동안 1등은 꿈도 못 꿨는데 오늘은 되겠다 창의적으로 연기 연기 야, 너가 그렇게 웃긴 해 나는 평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저 이렇게 처음 하는 데 아, 이름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런 거는 끝에 가서 이렇게 반전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어떻게 그려야 하는데? 저걸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야 아아 아아 뭐야 여기 하다 찬투 아니야 뭐야 예쁘다 야, 이거 어떻게 Lage 야, 이거 Jelly 이거 확인하는 것만 리얼로 갖다 붙이면 삼 주번 나와 취장 보자 보자 이게 런닝벌입니다! 가 하면 내려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오오오 안 돼에!! 오! 지 852조 관리 쭈로? 쭈? 쭈? 안 돼! 쭈? 안 돼! 쭈? 안 돼! 런닝봉! 런닝봉! 다시 해봐, 다시 런닝봉! 여기지, 여기 이렇게 그렇지 밑으로, 밑으로 이게 위잖아, 이거 아니지? 니 사기꾸나 아! 니 사기꾸나 너무 많다, 여기 야! 야! 아! 야! 야! 다음 세요 아, 느낌 좋은데? 아, 느낌 좋은데? 어? 이거 진짜 여기 위에서는 몰라 내려가서, 왼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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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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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왠 바람 이걸 쭉쭉 그어가지고, 이리로 쭉 가기 아니, 원래 밑으로 붙잡는 거면, 예측이 안 되거든 오!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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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아원호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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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 약속대로 우리 저, 석진이 형하고 우리 그, 광수가 엽소를 주면 돼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예 돌아두죠 여기, 여기 중에 있거든 장국아 너한테 정권 없고, 이거나 봐 너한테 정권 없고, 이거나 봐 너한테 정권 없고, 이거나 봐 참 불이야? 아, 부러운다 자, 일단 두 분은 런닝볼 네, 주인공이 됐고요 종국이가 그럼, 갓 엽소가 세 장이죠? 네 야 둘이 저 런닝벌을 가졌다고 되게 편안해졌네요 저는 정말,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뭐야 도둑이 2개였네? 나도 도둑이었어 도둑이 3개예요 지금 그럼 나도 도둑인데 젖인데요?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내 생각에는 재석이 형이 재석이 형이 얼마나 빨리 지금 불판을 없애고 싶겠어 도둑이한테 있다니까 가운데 와 이거 은근이 진짜 떨린다 이거 미치겠다 없어 재석이한테 없어 정국이한테 있어 편안하게 봐봐 지효야 거기 없어 뭐야 저건 뭐야 카드 듣게 되고 2개 갖고 있었는데 야 재치 재치, 재치 만점 나도 75점 정도 아, 이거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냥 편안해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재석이 형 뾰족을 본 거가 이상하잖아 아 이거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아, 이거 가서 골라야 돼 효율이 탈락 조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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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아, 다행히 아 아, 그걸 이거 여섯 번째 회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숫자를 못 외치신 분이라 탈락한다 이거죠? 정확하게 일어서 주셔야 돼요 만약에 같이 외치신 분은 바로 탈락이죠 나 무조건 일에 일어날 거니까 나 일어난다 일에 일어난다 나 일어나면 자폭이야 나 일어나 준비! 시작! 3명이 떨어졌다 3명이 떨어졌어 3명이 떨어졌어 3명이 떨어졌어 3명이 떨어졌어 3명이 떨어졌어 이건 끝까지 참으면 이겨 이제 졸귀하고 저하고 종국이죠 준비 참으면 이긴다 끝까지 참으면 이겨 진짜 이거 진리야 못 참겠어 빨리 일어나서 참거라 못 참겠어 그래 1번은 돼 1번은 돼 1 야 형 왜 참으라고 그래 처음을 참으라는 얘기지 3명이 떨어졌어 이러고 있다 떨어졌어 무슨 게임이야 제가 시작합니다 상대방에게 한마디씩 해요 형 지금 허리 아프잖아요 일어나지 마 그래 중기는 런닝볼이 꼭 필요한 아이거든요 양보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양보할 거예요? 그럼 런닝볼 줘요 여기서 제가 양보하기 보다는 제가 양보하기 보다는 뭔가 좀 제가 너무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중기 오늘 생일이에요 자 시작 1 1 아 진짜 너무하네 이야 얘기하잖아 중기 중장이 런닝볼 하나도 없는 애를 중기 중기는 또 자연일 수 있고 제가 지금 3장이나 입장 아 제가 엽소를 주기 전에요 제가 정말로 제 엽소를 안 봤거든요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럼요 3통 엽소를 주시나요? 그럼요 3통 엽소를 드립니다 아 재석이 형한테 다 옮겨주라고? 넌 죽겠다 동훈이 동훈이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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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야죠 마지막으로 먼저 성공하신 3패들이 런닝을 해서 자리를 바꿔주세요 아 진짜 왜 바꿔요 아니요 재석아 지금 큰소리 냈니? 아니요 너 몇 장 있어? 저는 4장 있어 4장 있어? 너 형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난 아니죠 패션 어떻게 생각해? 무릎 나온 거 없잖아 너 아까 무릎 나온 거 뭐라 그러더라 내가 언제요? 무릎 나온 거 보고 무슨 말씀이세요? 와이프가 코디인데 왜 이따그랬냐 에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형 내가 그랬어 쭉쭉쭉 그랬어 내가 왼쪽이 섭섭하다 왼쪽이 형 오늘 저한테 미친 영향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너 나의 초대에 점점에 뭐라고 생각해? 난 좀 조용히 해 아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저는 조용히 후 말이 너무 많아 아 진짜 웃긴다 이 중자리에 속도 온 것 가게 네 다 좋소 오케이 오픈할까요 형? 이제 한번 볼까? 역서를 한 장씩 오픈할게요 지금 모르는 거지, 지금도 안 봤지? 안 봤지 저기 있을랑들이 진로 없지 않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제발 죽이도 없는 것 같네 둘 중에 한 명 같지 않아?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제 옆으로 오픈하겠습니다 그래, 나, 나야 아, 진짜 치사해, 치사해 아, 진짜 처음으로 한 거야 아, 정말, 진짜 아,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정말 야, 한 번도 이게 딴 데로 이동한 적이 없어요, 도둑이 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까따로 주면서 내가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서 끝이 났어요 한 번도 안 움직이지 못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지? 러닝블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